그런 날이 있다. 어제의 일도 내일의 일도 내려놓고 오로지 오늘만 끝없이 반복될 것 같은 날. 늘 함께였지만 함께라서 더 행복한 순간. 그리고 지금을 가슴 깊이 담아둔다.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힘에 겨울 때 지금을 꺼내어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. 1. 여보세요? 어 나 무작어. 어. 자 지금 태국 자 지금 태국